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대박 아이템을 하나 찾았거든요 바로 이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가서 이것저것 좀 사면서 쇼핑을 하다가 이걸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그 저기 뭐야 어... 등산이나 공원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 붙잡고 허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어... 이거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 여기 끝이 아니에요 여기 끝이 아닙니다 여기 끝이 아니고 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저 근데 아 잠깐만 여기서 저는 다이소에 협찬을 받았거나 어... 다이소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나 물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산 거예요 제 돈 주고 제 카드로 원하신다면 제가 증명까지 할게요 어쨌든 이거를 제가 샀어요 네 이런 연습 운동 골반 움직임 할 때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진짜 초대박인 게 하나를 제가 더 연습 방법을 찾았어요 이거 얼마 하냐면요 만원도 안 해요 2,000원인가 5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,000원 5,000원 골프 실력 향상되는데 아끼실 거예요? 안 아끼실 거죠? 자 오늘은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운스윙 때 하치 리드 하면서 빠른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사랑해요 테일러메이드 자 일단 왼발에다가 이거를 밟아줍니다 자 밟았죠 자 이 끝이 아니라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백스윙 하시고 백스윙 하던 대로 하세요 저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어깨가 안 좋습니다 백스윙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프스윙 이게 풀스윙이에요 지금 제가 올릴 수 있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체중을 여기 이게 뭐라고 부를까요 돌리개? 돌리개 어때? 돌리개 느낌 있네요 자 백스윙 하시고 돌리개에다 체중을 왼발에 있는 돌리개에다 체중을 다 실어줍니다 딱 실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상체가 나가면 돌리개 쪽에 체중이 가는 게 아니라 어 저 나왔네요 잠깐만 자 여기서 돌리개에다가 체중을 다 실어주는 거예요 상체가 나가면 안 되고요 왼쪽 발에다가 지그시 눌러주듯이 밟아줘요 밟아준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가 바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뭐라고요?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키포인트 자 백스윙 하시고 여기서 지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어떻게?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고 돌리는 거죠 자 이걸 반복하세요 이렇게 백스윙 할 때 따라와도 안 돼요 자 여기서 지지하지 않고 돌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스피나웃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백스윙 하시고 지지해준 뒤에 그 뒤에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해 볼게요 백스윙 하고 지지하고 돌려주고 백스윙 하고 지지하고 자 돌릴 때 주의사항 주의사항 오른발이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골반이 머리가 많이 낮아져도 안 돼요 이 위치 그대로 유지, 백스윙, 지지, 돌리기 이때 골반의 움직임까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자 이때 골반의 움직임까지 같이 느껴주시는 거죠 백스윙 하고 지지하고 디뎌 주고 돌리고 디디고 돌리고 자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필수로 골프하는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골프와 필수로 착용해 주시고 그 이유는 즉슨 얘는 그냥 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면에서 할 때는 발을 받쳐 줄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발이 돌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스윙 할 때 발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스파이크 있는 신발 구비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왔죠 제자리로 자 왔으면 백스윙 하던 느낌 그대로 해 주시고 체중 어떻게 돌리기에다가 아까 디뎠었잖아요 그 디딘 느낌 그대로 디딘 느낌 그대로 발을 돌리려고 해 보세요 돌리려고 하면은 발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골반이 확 도는 느낌일 거예요 여기서 디디고 돌리면서 스윙 디디고 돌리면서 스윙 저는 지금 실제로 왼발을 돌리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 백스윙 하고 디디고 디딘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그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디디고 돌리는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하체 리드 그리고 더 빠른 헤드 스피드 왼쪽에 축을 잡는 연습까지 한꺼번에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하지 않아요 얼마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백에 보세요 자 캐디백 말고 스탠드백에도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딱 이 상태로 넣어 놓고 연습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까지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